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인 러브 32카운트 4 비기너 레벨이구요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어요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부터 V 스텝 아웃 아웃 인 인 오른발부터 앞으로 웍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히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다야곤홀 백 터치 오른쪽으로 다야곤홀 백 터치 왼쪽으로 롤링바인 풀턴 할거에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토스트롯 힐다운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 하면서 사이드 토스트롯 힐다운 대집박스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할거에요 크로스 왼발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약간 사선 앞으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플릭 왼발 약간 사선 앞으로 놓으면서 스웨이 왼쪽 오른쪽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플릭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월 1, 2, 3, 4, 5, 6, 7, 8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. 시작! 5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